수업 출연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소정까지 오늘은 비교시 몰래영수님 우리 오늘은 정말 예쁜 하늘에서 내려는 여신같은 문안이 그전에 이렇게 먼저 오페리 게임으로 게임을 할 거예요 승용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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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불안하구나 아 잠깐만 이거 바지 하는 거 같은데? 이거 바지가 되나? 아 왜? 이거 여신님들이 한다고 해? 그럼요. 같이 여신님들. 굴보일 뻔했거든요. 굴보일 뻔했거든요. 고! 셋이 셋이! 네! 우리 집에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냐 하이 바이 보! 어? 안 가요. 가겠습니다. 예! 평강 운동학. 평강 운동학. 찾으러 왔단다. 가위바위보! 6명이지? 네! 끄졌습니다. 1,2.2.1 승리 오플 것 같습니다 배털배process에 안날봤어요 전투 이미 끊겼습니다 이거 뭐지? 나 여기 있지 승희 이겼습니다 자, 여기서 문제 여기서 저희 이긴 팀이 얻은 건 무엇일까요? 못 걸 걸 봤다 태배가 좌절 그것이 알고 싶다 허리가 너무 아파 피라 님다 승리의 안도가 피라 님다 피라 님다 오늘의 음단 중 나도 별로야 내가 물을 저렇게 먹으면 어떡해 뭐 그런 표정 지워야 돼? 별로띵 별로띵 별로야 내가 물을 저렇게 먹으면 어떡해 뭐 그런 표정 지워야 돼? 별로띵 별로띵 오늘의 게스트 바로 헬로 김영수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헬로 김영수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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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게임은 먼저 의장 넘쳐앉은 게임이에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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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식사는 2개가 5개가 3개가 5개와 여기서 여기서 카메라 있으니까 안녕 파이팅! 두 번째 게임을 조금만 할 건데 바로 꼬리차트 게임입니다 알겠다 여기서 까맣지 않아 이 사이에 민규는 꼬리차트 게임 공을 잡았는데 유아가님 그리고 황망은 부모님 오 나 못 늘어났나요? 나 씨 그리고 네 본인은 부모님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아까 말해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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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야 돼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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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나 허리 어이ogram 으 깍잠가요 깍잠어요 언니가 구멍이야 얘랑 얘랑 보자 마이크 마이크 예를 들어서 제가 형광운동가님에게 형광운동가님이 오늘 뭐해? 형광운동가님이 파도처럼 뭐해? 말이 안되세요 그러면 다음 바로 이어가는거에요 형광운동가님이 저에게 오늘 뭐해? 나 오늘 데뷔 많이 안되세요 네? 말 진짜 못하는데 삐지 아련님 좋습니다 왜 저거 잘 따라가져요 형광운동가님 오늘 뭐해? 탈락 탈락 오늘 뭐해? 결혼해 오늘 뭐해? 사랑해 오늘 뭐해?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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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오늘 뭐해? 데이트? 탈락 탈락이죠 이거 탈락이죠 오늘 뭐해? 밥 먹어 오늘 뭐해? 문 닫아 오늘 뭐해? 시계대 시계대 시계대가 뭐해요? 시계대 아 탈락 오늘 뭐해? 밥 먹어 오늘 뭐해? 준비 시작 오늘 뭐해? 탈락 오늘 뭐하세요? 나 데이트 오늘 뭐해? 전 혼자 나가고 오늘 뭐해요? 오늘 뭐해? 저 이미 있는데 오늘 뭐해요? 어? 이미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요 이게 되나요? 피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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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피시방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욕을 빨리 시키시겠어요? 성을 흔들려주시면 얼굴에 화장실 오늘 뭐해요? 세븐틴 영입 오늘 뭐해? 세븐틴 영입 세븐틴 영입 여보세요 활동 오늘 뭐해요? 탈퇴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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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ing to go around the road already 센터 센터 제가 학 Mechanical 오늘 뭐해요? 학 발에요 오늘 뭐하세요? 저는 갈비교때요 저 오늘 발 잘라요 뭐하십시오 하하하하 저 오늘 코스암 깎아요 뭐하세요? 유연화 저 오늘 손 잘라요 하하하하 하하 잠시만이야 잠시만요 뭐 하십니까 아니 이기고 싶었어요 이기고 싶었어요 저 오늘 성형수술해요 오늘 옷 사요 뭐하세요? 저 오늘 골절수술 같은거 아 웃었어요 니가 웃었어요 탈락입니다 오늘 뭐해? 오늘 나 마이크 사 오늘 뭐해? 산불가가 나 오늘 깁스해 오늘 뭐해? 나 오늘 머리가 수술 안 돼 어디 수술? 어디 수술? 너무 막연한 친구가 아니었네 너무 막연했어 너무 막연했어 머리 수술 까망콘 까망콘 볼그룹 빨개졌어 볼그룹 빨개졌어 준비 시작 오늘 뭐할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뭐하세요? 음.. 니 이빨 고춧가루 댄스 오늘 뭐해? 저도요 다시 시작 오늘 왜 오늘 머리 탁바라요 나 왜 나 알고 있어 오늘 뭐할게요 나 때면 오늘 같이 갈래? 우리 뭐했지? 그러면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리안